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공매가 하루가 금지가 되죠. 공매가 하루 금지가 되면 상한가가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하죠. 공매가 하루 금지가 되었다. 그리고 주가가 정말 미친듯이 하락을 했죠. HB가 이뤄낸 성과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기업같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죠. 확실한 상황입니다. 데이터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아 나 실패한 걸로 좀 할래? 이런 거 안됩니다. 아주 대성공을 한 상태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기관이 겁도 없이 우리한테 감히 이렇게 공매를 쳐? 한번 죽어봐. 그러고 이제 매수를 미친듯이 해버리면 안됩니다. 기관은. 그러니까 이 세력들하고 실제 공매 세력들이죠. 오늘 공매 세력은 가짜 공매 세력입니다. 어디서 굴러 먹던 동네 양아치같은 공매가 나와가지고 진짜 조폭같은 공매들이 여기 버티고 있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와서 어디 까먹어서 내가 공매를 치는데 까먹어서 오늘 10% 내릴거야. 여기 주인 누구야? 내가 68만조 공매 쳐버린다. 그러고 해봤자 안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8만조 공매 쳐서 2% 딸락 내렸죠. 실제로 이제 여기 주인 공매들 있죠. 주인 공매들. 주인 공매들하고 주인 세력들이 기관을 비오는 날 개폐듯이 한번 패겠다. 마음을 딱 먹어버리죠. 상한가가는 1도 아닙니다. 1도 아니다. 지금 HLB의 현 상황 이뤄낸 그런 업적을 보면 1도 아니다. 근데 아마 상한가를 올리지 않겠죠. 상한가로 밀 올리지는 않을건데 근데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갑자기 나와버렸다. 야 저것들 안되겠는데 맛좀 보여줘야겠다. 요렇게 하고 이제 어떤 소식이 나왔다. 그러고 여기 원래 있는 공매들하고 세력들하고 합작해가지고 매수해서 공매 쇼커버링 좀 하게 해야겠다. 요렇게 마음먹고 올려버리면 그냥 당합니다. 꼼짝없이 당하는게 기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LB에 대해서는. HLB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겁없이 기관이 덤볐다. 안됩니다. HLB 세력한테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지금 법무수인지 모르고 68만주 딸랑 들고와가지고 나도 한판 끼워보자.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는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게시판 부분을 또 참고를 또 할만한 부분은 이런거죠. 욕이 완전히 도배가 되고 그리고 진영회장에 대한 이런 원망과 욕과 정말로 그게 이제 하늘을 찌르는 정말로 이런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다가 겁을 막 주죠. 얼마간다 얼마간다. 밑으로 2만 5천원 가고 2만원도 깨질걸. 만원까지 깨질지도 몰라. 2만 5천원 오면 내가 좀 사 볼거다. 이런 말들이 막 난무할 때. 그럴 땐 실제로 진짜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진행되면 진짜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고 요즘 가격이 멋졌죠. 아 그럴 수 있겠다. 혹시 내가 좀 팔았다가 2만 5천원 오면 한번 사 볼까.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그런 마음이 들면 막 울고 싶죠. 그럴 때는 참지 말고 막 울면 됩니다. 엉엉 울면서. 아 진짜 무섭네. 아 저 진짜 욕난다 욕난다. 정말 욕이 진짜로 턱밑까지 올라오는 거다. 욕을 막 하면서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대량 매수를 해보낸. 엉엉 울면서 대량 매수를 해보낸. 소량 말고 소량 말고. 아주 그냥 내가 진짜로 무섭고 욕이 나고 하지만 진짜 내가 한번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망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겁이 나면서 해탈을 해버리면서 이거 안되면 내 인생 끝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대량 매수. 대량 매수라고 하면 1억 이상 정도 되겠죠. 1억 2억 3억 4억 5억 뭐 이 정도. 아주 큰 돈을 대량 매수하면서 울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울면서. 엉엉 울면서 사야 돼요. 울면서 울고 덜덜덜덜 떨면서 겁이 막 나죠. 이렇게 되니까 겁이 나죠. 울고 싶죠. 울고 싶고 겁이 막 나고 할 때. 엉엉 울면서 손을 벌벌벌 떨면서. 아 이거 2만 5천원 간다는데 정말로 큰일 났다. 내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화에 부들부들 떨고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돈을 갖다가 미친 듯이 구해가지고 대량 매수를 해버린 거죠. 대량 매수. 계속 떨어지면 또 매수. 어디서든 돈을 끌고 와가지고. 아 몰라. 대량 매수해가지고. 몰라.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이런 정말로 자포자기 심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렇게 매수를 막 하죠. 그러면 초대박이 납니다. 초대박. 왜냐하면 금액이 크게 되면 30%만 올라도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겁이 나고. 또 2만 5천원 온다. 실제로 갈 수도 있으면 실제로. 2만 5천원 한번 내려보라고 하면 되죠. 내려봐라. 그러면 저도 엉엉 울면서 살 겁니다.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어디 여기저기 막 빛내가지고 올인 해버릴 겁니다. 올인. 완전한 올인. 완전한. 더 이상 내 인생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손을 덜덜덜덜덜덜 떼면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올인을 해버려. 밑으로 계속 빠지면. 어디서든 돈을 수여를 해가지고 올인 해버려. 올인. 올인 해놓고. 아 몰라. 한 달에 이자가 뭐. 500만원. 1000만원. 이자 내면 되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자 내면 되죠. 이자. 이자 500, 1000 계속 내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희한하게도. H&B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얘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 한 번씩 나오죠.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정말로 울고 싶고 정말 망한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게 바로 키입니다. 그게 바로 키. 그게 바로 키이다. 정말로 겁이 날 때. 지금 게시판 보면 욕으로 도배되어 있죠. 이런 분위기에 또 얼마간다 얼마간다. 이런 분위기에다가 5만원은 이제 절대로 안 올 거다. 4만원도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올 때는 정말로 겁이 나야 됩니다. 정말로 겁이 막 나고 손이 덜덜 떨리고 할 때. 그럴 때 매수. 진영권 회장은 왜 매수 안 했을까. 그런 걸로 고민을 막 하면서. 큰일 났다. 정말로 큰 악재가 있는 것보다. 악재 있는 것처럼 게시판에 나오고 있죠. 이런 악재가 있으니까 내려가죠. 그렇게 이제 심리를 흔들려고 막 하고 있죠. 그리고 흔들리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연기를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큰일 났어. 이런 말씀을 하죠. 매수를 계속 많이 하면. 큰 돈으로. 내가 지금 한 2억 태워져 있다. 어디서는 돈을 끌고 와가지고. 10억 정도 태워. 10억.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초대박이 나는 거죠. 조금만씩 그러고 나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어깨가. 막 저절로 움직입니다. 어깨가 저절로. 들쑥날쑥. 들쑥날쑥. 어깨춤이 막 쳐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쓱 올라가면서. 어깨춤이 막 쳐집니다. 역시 HLB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본 거야 이거. 계산도 안됐는데 이거. 근데 계산 다 되죠. R에서 이제. 시스템이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보면은. 얼마 수익이 났다. 다 나옵니다. 매도할 때 되면은.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이죠. 그런 어깨를 들썩이면서 매도하면 되죠. 그렇게 매도하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납니다. HLB는. HLB 투자는 이건 너무 쉽습니다. 사실. 엉엉 물면서 사고. 어깨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 그럴 때. 팔고 싶지 않을 때 팔면. 100%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언제 갑자기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때가 되면은 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미친듯이 날아가는. 테슬라처럼 날아가는.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정말로 겁이 나고. 정말 하염없이 떨어지고. 폭포수가 따로 없네. 정말로 밑으로 떨어져서. 만원까지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그러면은 은행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울면서 매수한다. 울면서 매수하면은. 얘는 반드시. 대수익을 줍니다. 대수익.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치느냐. 이거 상한가 올리는 거 1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HLB가 이뤄낸 부분들을 보면은. 주가에게 이렇게 내려간 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지.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홍매도 기관이 덤볐다고 나한테. 어디 양아치가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전국구 조폭인데. 조폭인데. 일로와. 너 좀 맞아 있다. 니 좀 맞자. 그러고 이제 매수를 딱 해가지고. 밀 올려버리면. 쟤들이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환매수 할게요. 막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한 번 봐주겠죠. 기관들 한 번 봐줄 겁니다. 계속 이제. 개인들이 목표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고 할 텐데. 근데 기관이 이거 잘못 걷는 겁니다. 지금 공매로에서 물량을 많이 나눠줬죠. 엄청난 물량을 나눠줬는데. 결국은 저 기관들은. 환매수를 아주. 금방 환매수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HLB는 저런 기관 나부랭이가. 덤빌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부국이나 뭐 이런 삼성. 이런 기관에서.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HLB 세력한테는. 상대도 안 되죠. 재료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파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이 고민을 하면 되죠. 당장 뭐 언제 올라갈까. 이거 말고. 어차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엉엉 울면서 사와가지고. 계좌 안 보고 있다가. 막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다 하나 터지게 되면. 얘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오죠.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너무나도 세죠. 정말로 힘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좋냐. 무려 항암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데이터까지. 완벽한 데이터에 손을 쥐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내려준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주식판에서 잃어버린. 그런 자금들을. 여겨서 정말 회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가. 정말로 나한테도 주어지는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H&B는 투자. 별거 없습니다. 기운TV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습들을 잘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은 올라간다 하면 올라가게 되겠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 세련로 합니다. 올리는 것도 세련로 합니다. 내일 상가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얘들이 지금. 내 나와발이에 와가지고. 어디서 지금. 까불고 있어. 68만 줄 쳤다고. 이것들이 진짜로 한 판 붙어보자 이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오면. 깨갱입니다. 깨갱. 안 됩니다. 얘들은 상대도 안 됩니다. 상대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